퀴즈의 사장 와아 안녕, 휘양이들 오늘은 퀴즈의 사장하러 시작하겠습니다 좀, 좀, 좀 와아 첫 번째 옷을 입어보겠습니다 약간 교복 교복 같은 느낌? 저도 이거 처음 입어봐요 오오 생각보다 귀여운 느낌? 어떤가요? 저는 지금 거울로 볼 수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 아아 이런 느낌인가? 약간 머리띠도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 귀엽겠다 친구들이랑 화장하고 해야 해서 솔직히 약간 좋은 룩인 것 같아요 자, 두 번째 옷을 입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짠! 이 옷 일단 발부터 쓰고 이렇게 진짜 부드럽다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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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 막혀있는 옷이네 이거 모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아, 이게 손가락 나오지 않아 손가락 손가락 아, 이거는 자못이 아니네 아이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울로 봐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아, 이거는 너무 불편한 옷이야 이거 손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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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혀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, 진짜 이게 무슨 옷이냐? 이렇게 너 머리에 약간 산발해 주시네 빨리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게요. 차 타고 아까는 너무 비정상한 옷이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옷입니다. 진짜 편하네요. 여기는 이 머리끼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잘 어울리나요? 잘 어울려요. 여기 아래에 파도 될 것 같아요. 대박! 이거 옛날에 퓨델이 때 나왔다. 퓨델이 거기서 나왔다. 부러졌어요. 왜 이렇게 부러졌지? 보세요. 퓨델이 님? 퓨델이 님 해고 다 맛있다고요? 어떡해요? 알겠습니다. 퓨델이 님 해고 다 맛있다. 무iban 같아요. 다음 룩 한 번 입어볼게요. 다음 룩 한 번 입어볼께요. 세트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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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생겼어요. 너무 잘생겼어요. 너무 잘생겼어요. 너무 잘생겼어요.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. 아, 저울 보고 어떻게 해요?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어때요? 귀도 달려고요. 이게 뭐지? 공격인가?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저, 돌이랑 세일이리예요. 너무 부드럽고 편안하고 딱 좋네. 너무 너무 좋다! 오늘의 룩이 여러분 끝났어요. 오늘도 내 꿈 봐요. 오늘의 룩이 형이 되겠습니다. 오늘의 룩이 형이 되겠습니다. 오랜만에 또 하네. 구독, 좋아요, 알라라. 안녕! 좋았죠. ibil